안녕하세요. AB엔터테인먼트 대표 이태원입니다. 저희 AB는 지난 10월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제2회 경기국제웹팀페어에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여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이 많았는데도 열심히 준비해 주신 우리 AB 스태프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행사는 AB가 지난 2019년 1회에 이어 경기국제웹팀페어에 두 번째로 공식 후원사로 참여한 행사였는데요. AB엔터테인먼트가 막 설립된 직구였던 1회 때와는 달리 많이 발전한 AB의 모습들을 보여드리기 위해 많이 고민하고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페어에서는 그동안 AB엔터테인먼트에서 만든 작품들을 다양한 형태로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궁전 모양으로 만든 메인부스에서는 현재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중인 AB 로맨스 판타지 웹툰 속 캐릭터들을 실제 크기 등신대와 코스프레 모델을 통해 실사화하여 상상 속 이야기의 세계를 현실로 보여주는 이벤트를 진행했고요. AB 웹툰 테마를 적용한 다양한 게임과 이벤트도 준비했으며 현재 네이버에 연재중인 AB 작가님들과 PD님들을 모시고 작품과 업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무대행사도 진행하였습니다. 또 19년간 만화 애니메이션 입시 강자로 다양한 아티스트들을 배출해온 AB 애니벅스, AB 아카데미, 쏘아 작가들의 휴식과 AB의 토탈 브랜딩을 위해 코로나 시국에 오픈해 어느덧 강납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AB 카페 웹툰 태블릿 전문 글로벌 기업 와콤과 제외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태블릿을 공급 판매하는 와콤 라운지 그리고 이 모든 AB의 서비스를 통합하여 이용할 수 있는 신개념 플랫폼 AB 달란트 앱 론칭까지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온 사업들의 모습들을 이번 행사에서 전부 조금씩 멋지게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 무척 보람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비록 이번 행사는 코로나 때문에 축소되어 진행된 아쉬움이 있었지만 국제 웹툰 페어답게 앞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행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AB도 그 이름에 걸맞게 전 세계가 감동할 수 있는 많은 작품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